4월 1일 전국예방접종센터 46곳에서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.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났거나 만 7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노인시설 입소 이용자와 종사자는 접종 대상이 포함됩니다. 화이자 백신은 해동 후 6시간 안에 접종을 해야 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사전에 백신 접종을 신청했을 경우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또 사전에 예방접종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마음이 바뀐다면 75세 이상과 노인시설 접종이 진행되는 4월에서 6월 안에 신청하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. 한편 동대문구와 영등포구는 오는 15일부터 무료접종이 시행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동대문체육관과 영등포아트홀에 설치됐습니다.